부모님이랑 즐겁게 보내는 날 부모님이랑 즐겁게 보내는 날이요 좋아하는 것도 먹고 신나는 날입니다 좋아하는 놀이하면서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싶다면 펼칠 수 있도록 힘껏 꿈을 향해 달리고 싶다면 달릴 수 있도록 푸르게 푸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 세상에 이야기하는 날 5월의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